아 쭉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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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국 스매싱자명 우영진 송범진입니다. 제1회 스친소 콘텐츠에 참여선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광경시청 전봉찬 선수라고 합니다. 화성시청 선수 이현호입니다. 태송고 지도자 태성화입니다. 화성시 코치 한가희입니다. 전북원행 성승현입니다. 김지세말문고 조예람입니다. 인천코치 노은희입니다. 세 번째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경기에서 패한 소우디우 팀이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팀과 세 번째 경기하도록 하시겠습니까? 저희는 같이 패한 소디우와 조노잘의 팀이 네 소우디우와 조노잘의 팀이 2패로 가면 우승가는 멀어지는 경기를 그러면 세 번째 경기에서 진행을 냉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승현 선수 상금 1등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? 백만 원 백만 원 사실 저도 좀 놀랐긴 한데 저번에 형님한테 제가 딱 한 마디 했거든요? 다음 10경기 안에 1승은 할 것 같다? 근데 너무 빨리 1승이 돼서 그냥 1승 했으니까 1등 해야겠죠? 아무래도 이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상금도 걸려있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조노잘의 팀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목을 당하셔서 게임하셔야 되잖아요. 이름 그대로 보이세요. 조노잘의 팀 조노잘의 팀 소디우 팀과 조노잘의 팀의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 순해신자랑 모든 경기는 강사년 액티브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. 하나. 오, 길다. 우리 거, 우리 거. 얘랑. 이렇게 손주 한 것 아닌가? 손주 한 번 보니까 다섯 수. 다섯. 킥컵, 킥컵. 몸이 이제 풀렸나요? 킥컵, 킥컵. 아 왜 풀렸다, 풀렸다. 킥컵, 킥컵. 킥컵, 킥컵. 아아아아! 이번 경기 중에 가장 긴 네리 가져왔습니다. 아 이거 득실차로 하기 때문에 정수로 패한다고 하더라도 득점을 많이 해야겠네요. 우리 중홍짜리팀이 정수로만 해드렸는데 우리는 지금.... 최애? 마스완이 와가지고 아직 멘탈이 회복이 안 됐는데 똑같이 만져가 있는데 아까 분명히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아 스코싱이 진짜 깬 것 같아 드디어 이쪽을 구름을 끄놨어 진짜 진작도 안 했지 20점 넘고 20점까지 간만 잡혀서 진작도 안 했지 잠시만요 감독님 앞에 오질렀 게 없죠? 아주 비싸죠 그렇지 기니까 꽂혀요 가슴이시게 저였으면 안 닳았을 순간만 역시 길어요 꼬금쟁이도 그냥 밀어냈어요 그건 뭐 생각하니까 위에서도 누르는 게 안 닳았다 저희는 한 발씩 더 움직여야 되는데 오! 점점 투격을 하고 왔어요 이제 시작인가? 중독 득점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중독자리 화이팅 수만씩 빼셔가지고 실수가 좀 많아서 5살 맞춰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몸이 풀리신 거죠?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플레이가 처음에 너무 빠른 볼 봤다 보니까 11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! 키가 커졌다 첫 게임 찍어주세요 불이 막 다리 빨라졌어 요 드리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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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렇게 짧은 짧으면 여지가 없죠 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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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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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낮은 플레이에 당하고 있어요 지금 키가 큰데 맞춰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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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? 아! 승현 선수 안맞이 됐어요 아! 아! 높게 높게 플레이 해줘야 되거든요 아! 살아났어! 오! 연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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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pt 오! 아홉십니다! 추격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7 대 14 파이팅! 파이팅! 스 Campus Sauvike Sauvike 이거 무너진ỉ 오! 오 멋있는 거에요. 오 저기를 저렇게 띄워가지고 푸싱까지. 하이! 하이! 오~~ 아 잘했어요. 9, 14. 힘 빼세요. 힘 빼세요. 쭉! 오! 여기가 힘 좀 안 했어요. 오! 다 나갔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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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어요. 오! 얘랑 송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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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데. 오! 오! 쭉! 쭉! 안 했어요. 오! 우리 죽지 않습니다. 아! 빨라요 빨라요. 아 간칙인데 이거? 와 저게 또 챡팁이 왔어. 아! 에라옹 선수 부담스물 이기지 못하고. 슈가! 진짜 어렵습니다. 완전 어렵습니다. 스친승. 네. 오! 앗 hooo 님의 로스트 포인트 아... 네, 스매싱센 친구를 소개합니다. 세 번째 경기, 소두 팀이 승리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쉬우시죠? 많이 아쉽고요. 벌써 2패를 해버렸네요. 다음 경기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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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하십니까? 경기 내용? 네. 아까보다는 만족합니다. 평소 실력만큼 나온 것 같습니까? 아직 좀 부족합니다. 아직 좀? 아직 배고프다는 거죠?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외주가も 그게 5 135? 4 135? 5 13 16 16 16 16 16 16 16 16 20 17 17 25 25 30 지금 Facebook. 아직도 반가운 키가 안FL? 1ください. 더욱이 위험한 키가 안쪽으로 해야죠. 이제 뒷전의 키가 안쪽으로 올라옵니다. 2,000? 네, 더욱더 introducing 바로ivan입니다. 그래서 sitio구 사임보다는 뜻으로? 감사합니다.